오랜아 바이바이 뭔지 알아 오랜아 이거? 열어줄게 고양이들 빵댕이 치워봐 빵댕이 치워봇송 열어어봇 빵댕이 치워봐 그렇지 흑댕 좀 더러워 망댕 버스 흑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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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또치카마 baby 또치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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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가 지금 갑니다 또치카마 자 선생님들 입주하세요 입주 자 입주하세요 선생님들 입주하세요 네 거기 2호실입니다 자 우랭선생님 하늘아 새로 생긴 1호실 들어가봐야지 1호실 1호실 안 들어가볼거야? 그래 거기 하늘이 1호실 들어가보자 얘들아 니네가 이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지 그렇지 역시 하늘이 믿고 있었다고 야 하늘 야 이거 사냥대세인데? 안되는데? 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? 뭐 하거든요 아구! 팔 쭉 뻗었어 스크래치 송 으흠 ㅋ 감사합니다.